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예쁘다 야 그걸로 마시니까 더 재밌지 않냐? 어 근데 이걸로 식혜는 못 먹을 것 같아 식혜? 먹을 수 있을걸? 비키야 어 설아다 어 학년이도 있었네 비키 워스업 오 스텔라 워스업 왔어? 방금 왔어? 어 나 방금 왔어 어 설아 누나 안녕 어 리온이 안녕 리온이 안경 멋지네 어 이걸로 음료수 마셔 재밌어 그렇겠다 누나들도 음료수 줄까? 어 진짜? 고마워 야 너네 그거 어떻게 할거야? 뭐? 애교 연습해 오랬잖아 그거 장난 아니었어? 장난? 야 김 실장님이 장난하는거 맞냐? 저번에 예능평가도 점수 매개셔가지고 회장님한테 제출했잖아 하하하하 그거 요즘 오토케성 유행이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떡해 자 여기 텔라 누나들 여기 땡스 리온 고마워 리온아 잘 마실게 응 어차피 연습해야 되니까 지금 해버리자 자 나부터 해볼게 음악 두대요 뿅 나 저거 많이 봤어 소름 돋아 야 오리온 너 들어가라 나 저거는 아직도 안돼 저거 막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들어가라고 오케이 난 들어가 있을게 아 나도 들어갈까 음악 두대요 아 타이밍 늦었다 아 으응 키웡 하나 둘 세 니가 너무 두고 와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맞쩍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맞쩍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? 오늘부터 말해 오늘부터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좋다고 와우 철아야 이제 너 철아야 설아 누나다 아 이제 살았다 어떡했어? 연습해야 돼? 어 그게 제일 낫지 그냥 너 원래 목소리가 하이톤이니까 그냥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뭔가 자리는 뜨고 싶은데 지금 일어나면 너무 싫어서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 참아낼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다 음악 두대요 아 미쳤다 진짜 아 또 타이밍 놓쳤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만져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만져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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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오늘부터 말해 좋다고 좋지요 좋다고 좋지요 마지막에 UMO로 끝냈다 좋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낸다 뭔가 멘탈이 강해진 기분이야 아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칼칼한 국물이 땡겨 아 사라 누나 너무 귀여워 나랑 만나볼래 응응응 좋지요 오우 오우 잘해놓고 쑥스러워한다 당당해지라고 아 이 시간 너무 힘든 것 같아 힘들어? 이제 너 차례야 나 나 이거 나 가사 몰라 얘 이럴 때만 한국말 못하는 척 하더라 I don't know how to pronounce it 어떻게 어떻게 It's uncool 스텔라 컴온 이렇게 빼는 거 안 맞죠 빼는 게 아니라 진짜 나 모른다니까 가사 다 한 번씩 웃겼는데 이러기야? 컴온 아뇨 가사 모르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긴 실장님이 시킬 수도 있잖아 아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? 어 뭐였지?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네가 너무 좋아 Good I mean I like you Okay Then 다음은 네가 멋져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멋져 어떻게 네가 너무 멋져 I'm ready 뮤직 큐 Oh no 나 둘 셋 내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hone 너는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는 너는 어떻게 어떻게 난 내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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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어떡해 아, 쏘리 아, 텔라 재미없다 애교 쪽은 아닌가 봐 쉽지 않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능은 아니야 등에서 송곳이 잘한 것 같다 튀어나왔나 아, 배고파 우리 뭐 먹을까? 집에 뭐 먹을 게 있나? 엄마가 뭐 해놨던 것 같다는데 아, 그래? 음, 뭐가 있나? 아, 김치찌개 있네 라면 먹을까? 응, 응, 라면, 라면 라면 좋지요 나 라면 필요해 으아, 그래 우와 우와 우와,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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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. 음... 잘 먹겠습니다 난 국물, 국물 국물 아, 시원하다 아... 속이 내려가네 우와 맛있다 누나 케찹 플리즈 아 맞다! 탈락 케찹 뿌려야 되지? 케찹을 뿌려? 나도 먹어봤거든? 근데 은근히 맛있더라 자 땡스 고마워 나도 오랜만에 먹어봐야겠다 케찹을 뿌려서 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스파게티 같아 진짜? 의외로 달콤하고 맛있네 매콤새콤 으흐흐흐흐 나는 그냥 먹을래 흐흐흐흐 흐흐흐 맛있는데?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음 네가 너무 отдох 으흑 으흑 옷 웃 니가 나무 두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니가 나무 두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나무 맞자 어떡해 죄송합니다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